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밤에 도착한 가장 큰 뉴스는 송영길 씨가 구속됐습니다. 구속수감이 됐는데 송영길 씨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 정통운동권 출신 가운데서도 가장 출세를 높게 한 사람입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의 회장을 지냈고 아마 송영길 씨가 1962년생 정도 될 겁니다. 가장 출세를 전남 고흥군 출신이죠. 가장 출세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중립을 지킬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 쪽에 완전히 그냥 손을 들어줬죠 당대표로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피 같은 그런 지역구까지 양보를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으면 뭐 이런 사건들이 다 덮이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제 돈 봉투를 돌린 관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현행법을 위반한 거니까 구속수감이 이제 됐습니다. 이 송영길 씨의 내용은 오늘 각 신문들이 대부분 가장 크게 다뤘는데 중앙일보 일면 온라인판에 가장 메인 뉴스가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그다음에 또 좌측 상단에 이 돈 봉투를 실질적으로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삼선 의원. 그런데 윤광석 의원은 정치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지명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삼선 의원입니까 윤광석 의원이 또 이제 법정에서 돈을 돌린 게 사실이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건이 이제 불거졌을 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어떻게 방송을 했는가 하니까 이재명 씨는 현직당 대표고 그리고 또 송영길 씨는 전직당 대표이기 때문에 현직과 전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재명 씨는 어떻든 간에 이걸 끌 수가 있겠지만 송영길 씨는 혐의가 그냥 드러나게 되면 구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는 나누어 줄 게 있기 때문에 주변의 측근들이 입을 다물 가능성이 높지만 송영길 씨는 이제 전직당 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정근 씨라든지 윤광석 씨라든지 강래구 씨라든지 이번에 돈 봉투 살포 사건에 직접 관여된 사람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 예상대로 결국은 이제 사건이 수면 위에 모두 다 드러나 가지고 이제 이 영장 담당 판사가 유창훈 영장 전당 부장 판사가 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서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어젯밤 늦게 자정 무렵에 이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송영길 정당 대표의 이런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검찰이 다른 별건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해 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송영길 씨를 압박할 모양인데 송영길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서 이건 액수가 크네요. 불법 정치 자금 7억 6천3백만 원을 수수했다. 그리고 또 뭐 이게 상당히 이제 검찰이 물증을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2021년 7월과 8월 사이에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사 회장에게서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별도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혐의가 이제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2023년도 이미 9월 28일 날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이제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별건에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을 했고 이것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12월 13일 날 송영길 구속영장 8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 불게 되어 있고 특히 송영길 전당대표이기 때문에 주변의 척근들에게 뭐 주거나 나눠줄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재명 씨는 공천근도 지고 있고 여전히 이제 다음에 뭐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척근들이 입을 굳게 다물겠지만 송영길 씨는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이제 법정에 다 불었습니다. 이게 이제 19일 날 윤관석 3석 의원이 법정에서 당내 관행이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 정치인으로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선거에 못 나가는 건데 이제 이 건으로 인해서 내가 선거를 못 나가게 됐으니까 선처를 해달라 모든 걸 다 푼 거죠. 이정근 사무부총장 윤관석 씨 강래구 씨 이런 송영길 전당대표의 그런 척근들이 이제 다 걸려들게 된 겁니다. 차 그 24만 7,077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것만 조금만 제대로 일을 했더라도 송영길 씨가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뭐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로 이제 본인이 지금 한 60세 정도가 됐으니까 구형을 받고 만일에 수감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당하니까 정치생명은 상당 부분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사람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비행기를 탄 듯이 잘 나갈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얼마나 이런 긴밀한 관계면 송영길 씨가 지역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피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구를 이재명 현재 민주당 당대표에게 넘겨주고 또 당대표로 있는 동안에 이낙연 씨에 비해서 물론 월등하게 이재명 씨가 이길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재명 씨가 확실하게 당대표로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재명 씨가 대선 후보에 오르도록 그렇게 도왔는데 결국은 선거가 이제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증감, 사전투표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패배를 했고 또 조금 의심스러운 점은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조작값이 5%가 입력이 되지 않고 경상남도나 부산 광역시처럼 15%가 입력이 됐으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2900표 정도 차이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선거에 지면서 이제 송영길 씨는 정치생명이 거의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세상 참 앞날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죠. 가장 성성장구하고 가장 이런 다른 586 운동권 출신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결국은 돈봉투 사건 때문에 내려앉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